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 완전 재밌겠다. 내일 친구들이랑 이 챌린지 하자고 해야지. 베리야 내일 학교 가야지. 얼른 자. 아 알겠어. 잘게 잘게. 내 얼굴. 안 되겠다. 베리야 빨리 자. 알겠어. 잘게 잘게. 이것만 보고. 대박. 베리. 알겠어. 잘게 잘게. 이베리. 네 자요 자. 베리 잤나. 베리. 아 졸려. 아 팔 아파. 오 딱 좋아 딱 좋아. 렉. 어.. 잠깐. 8시 20분? 10분밖에 안 남았다고?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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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지? 펠리펠, 준비, 준비! 아직 안 붙였는데... 아, 늦었어! 아휴, 밤늦게까지 핸드폰 하더니 내가 늦을 줄 알았어! 우리 그냥 이렇게 된 거 더 자자! 아휴,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! 어떡하지, 어떡하지? 배가 아파서 화장실 가느라 늦었다고 할까? 변명 생각할 시간에 빨리빨리 일어나서 빨리빨리 준비해서 빨리빨리 학교 가야지! 뭐 하는 거야? 일어나, 일어나! 나도 버러기 말에 동의해!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활용하다 보면은 10분 안에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지각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일러 이미 늦은 것 같은데 베리는 선생님한테 혼날 거야! 울고 있을 시간 없다니까!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! 시간을 계획적으로 사용한다면 지각 안 할 수 있어! 암맘 계획은 무슨 계획이야! 빨리 계산을 해보자! 계산을 하지 않았나! 아휴, 그러고 있을 시간 없다니까! 정신 차려, 정신! 졸린대, 우리 그냥 더 자자! 어차피 지각했는데! 8시 20분이면 내가 10분 안에 준비를 할 수가 없지! 모르겠다! 잠이나 더 자자! 어차피 늦은가! 늦잠... 행복... 베리야! 뭐하고 있어? 학교 안 가? 몰라! 어차피 늦었는데 좀 더 늦지 뭐! 아니, 얘가 지금 시간이 몇 신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? 일어나! 너 어제 늦게 잠면 나 아팠어! 어? 일어나! 얼른! 아, 아파! 아파! 떼이지 마! 어차피 늦었는데 어떡해, 엄마! 어허! 일어나, 빨리! 베리야, 일어나! 일어나, 일어나, 일어나! 어휴, 이 똥강아지! 아, 아파! 아파! 떼이지 마! 아, 어차피 졸린대, 되게 더 늦은다고! 아, 아파! 엄마, 그만 때려! 엄마한테 약! 아... 신 두 대를 맞았군! 아파! 어, 엄마한테도 혼나고! 이따가 선생님한테도 또 혼날 거야! 암, 암! 학교는 가야지, 학교는! 빨리 일어나! 일어나! 으응, 아프다! 어차피 지각했는데 조금 더 지각한다고 그러라고 하나? 못해! 잘래! 이! 도자! 빨리 안 일어나! 나한테 좋은 수가 있어! 선생님한테 늦을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하자! 뭔데? 뭘 하려고? 나한테 다 좋은 수가 있어! 자, 오늘 아침 조회 끝! 1교시 준비 잘하고! 으응? 지금 늦은 사람 누구야? 죄송합니다. 해리, 지금 몇 시야? 선생님, 제가 있잖아요. 지각하고 싶어서 지각한 게 아니라 학교에 오다가 어떤 할머님께서 짐을 이따만한 걸 들고 땀을 빨리 빨리 흘리시면서 너무 힘겹게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? 제가 어떻게 안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? 짐 너무 무거워 보이세요! 제가 도와드릴게요! 짐 더 주세요! 힝! 아이고, 이렇게 착한 학생이 정말 고맙구나! 응, 어디 한번 계속 얘기해봐! 그러다가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열심히 학교를 다시 가고 있는 중에 글쎄, 저기서 어떤 아이가 으으으으으으 that! 하면서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? 무슨 길이니? 왜 울고 있는 거야? 에이! 먹고 있는 사탕을 떨어뜨렸어요 이 하나 남은 사탕이었는데 아 그랬구나 괜찮아 누나가 사탕 하나 있어 자 이거 먹어 울고 있는 아이를 차마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제가 끝까지 도와주고 왔죠 저는 정말 지각을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해머님과 아이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러셨구나 자 뒤에 가서 손들어 빨리 저걸 누가 믿어? 왜? 좀 그럴듯하지 않아? 자녀! 누가 믿어! 차라리 길 가다가 코끼리를 봤다고 해라!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탈출했다고 해! 에이! 이상하잖아 우리에겐 아직 600초라는 시간이 있다고 10분이 얼마나 긴지 알아? 이걸 쪼개쪼개 사용하면은 린치가 하지 않을 수 있어 10분 남았으니까 이빨 닦는 데 30초 개수하는 데 40초 가방 챙기는 데는 1분 20초 옷 입는 데 2분 30초 5분 내로 학교에 도착한다면 난 지각하지 않을 수 있다! 좋았어! 나 베리 따라해! 다시는 다시는 지각을 지각을 하지 않겠습니다! 하지 않겠습니다! 뭐야! 지각 안 할 것처럼 말하더니 그러니까! 어차피 이렇게 계산 열심히 해도 지각해서 혼나네 아닌데! 이거 시간대로 계산해서 행동하면은 지각 안 했어! 이거 누가 시간 잡아보는 게 틀림이 없어! 으이그 으이그! 지금 일어나자마자 학교로 뛰어가도 모자를 파해! 일어나 베리! 일어나! 뿡꽃나 conclude. 부니 지 ek26km 지각 안했다. 야 나 대박. 8시 20분에 일어났는데 8시 30분까지 왔잖아. 10분만에 준비했어. 아 진짜 대단해. 손님 오셨네? 얘들아 다 왔지? 안녕하세요. 아침 조회 시작할까? 베리? 네? 안녕. 부어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